아파트의 한 이웃 주민이 칼부림 나기 전에 방어문 닫지 마라며 협박성 안내문을 붙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JTBC 사건 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제보가 A씨는 아파트 비상구 방어문을 계속 열어두는 옆집 이웃 여성 때문에 미치겠다고 토로했는데요. 법적으로도 방어문 개방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방어문에는 떡하니 문을 닫아 놓으라고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이웃 여성은 틈만 나면 문을 열어놓았고 이를 본 A씨가 관리소와 소방서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매번 문을 닫으며 서로 눈치 싸움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여성이 방어문 앞에 돌까지 받쳐나 문을 닫지 못하게 해놨다는데요. 이어 여성은 황당한 안내문까지 게재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문 닫힐 때 콩 소리가 집 안에서도 들린다며 스트레스 받으니 돌 치우지 마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칼부림 나기 전에 나는 소름돋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훔쳐간 도어 스토퍼 문기인 방지 금액 전액 청구할 거다라며 제발 돌 좀 그냥 둬라고 적어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A씨가 이웃 여성에게 한 소리 했더니 여성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찾아와 A씨 집 앞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지문만 떼서 가져갔고 소방서는 관리소에 잘 얘기하겠다는 말뿐이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화문 닫아두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거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